뿅 저희들이 오늘 왜 왔죠? 오늘 저희 새로운 소식을 드리고 왔습니다. 바로바로 연구대답! 저희 전에 연구대답 우리 했었잖아요. 네, 그 반응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크리에이터분들 위주로 현상을 해봤습니다. 한번 저희 뉴페이스들을 만나볼 기회 있으니까 매주 금요일 저녁 5시에 저희가 한 명씩 크리에이터들이 올라갈 건데 첫 번째 타자는 과연 누굴까요? 바로 바이오! 바이오 프로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네,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여러분. 네, 구독하고 과연! 안녕!